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사전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액트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트에이스의 주인공은 아이즈원 축하합니다. 네, 저희 아이즈원이 이렇게 파노라마라는 곡으로 더쇼에서 첫 번째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 활동 같이 고생해주신 회사 스태프분들, 헤어, 메이크업, 스타일리스 선생님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이 올해가 마지막 더쇼라고 들었는데요. 오늘 올해 마지막 더쇼 1위를 저희 아이즈원에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위즈원분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분들 모두모두 건강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위즈원 늘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.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남은 2020년도 파이팅 해봅시다. 사랑합니다, 위즈원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, 앵콜 무대로 각자 파트를 부르면서 한 명씩 파노라마 킬링 파트